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통해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역별 격차 해소와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주제로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분석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27호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한국장총은 매년 각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비교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17개 시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평가 결과 서울과 충북, 전북을 제외한 지역들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가 87.69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26.2%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 sinnvoll